좋아요, 구독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만4천원에 20%요 5만4천원 매수가의 20% 비중이시고 하나솔루션 오늘 종가를 한번 보니까 2만9천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어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5만4천원까지 어떻게 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올해 가격 회복할 것 같다는 희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5만4만5천원 정도 하면 그냥 그렇죠 제가 왜 여쭤봤냐면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정도 빠졌으면 거의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오려면 거꾸로 올라오려면 거의 8,90%가 올라가야 되는데 깨진 거는 40% 되겠지만 원래 50% 깨지면 복구되는데 100%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40% 정도 깨졌으면 거의 7,80%가 올라와야 복구가 되는 상황이라 대부분 다 희망을 다 꺾고 기대를 안 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만큼 떨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태양광 섹터들에 대한 얘기가 지난주인가 중국 태양광 무분별하게 하는 부분을 가지고 미국에서 규제한다고 얘기 나와서 그래서 이제 태양광들이 지난주 물론 움직인 거는 대명에너지 이런 게 갔어요 하나 서로 저는 안 갔는데 태양광 재생에너지 이게 뭐 우리나라는 사실 저는 아침에도 방송에도 얘기했고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태양광도 안 맞고 풍력도 안 맞아요 설치해봤자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장마 때문에 비가 오고 먹구름도 끼고 바람도 불 때 있고 안 불 때 있고 해서 우리나라는 안 맞는데 미국은 태풍 매매하시죠 거의 뭐 1년에 200일 이상? 그러니까 풍속이 되게 센 동네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그게 잘 맞지만 우리나라는 안 맞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풍력주 태양광은 전 세계에 또 추세잖아요 신재생에너지 미 대선도 있고 그래서 움직일 겁니다 결론은 좋은 얘기였어요 움직일 건데 매수 가격까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4만 5천원만 가도 뭐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셨죠? 네 거기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좀 지겹더라도 갖고 가보세요 한 3개월 정도요? 3개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미 대선이 10월달이니까 8, 9월은 돼봐야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한 4, 5년 전에서도 그때도 바이든 관련주회 해가지고 7월달서부터 움직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7월 아직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한 3, 4개월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래요?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요 버릴 조금은 아닙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물론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매수가 부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4만 5천원 부근까지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보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HPSP HPSP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만 3천 5백원의 40% 5만 3천 5백원 매수가의 40% 비중인데 오늘 종가가 5만 1천 5백원이면 조금 매수가를 이탈하긴 했어요 비중은 40%인데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한번 차트 보면서 얘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종호 정원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추세가 깨져도 상승을 하는데 추세도 안 깨졌어요 아직 차트를 보면 이렇게 지금 추세가 이렇게 지지가 되고 단기 추세를 보더라도 여기가 좀 지지가 되는 편이라고 그래서 밀리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지만 밀려도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조들이 지금 대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금 인공지능 오늘도 아니죠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A하고 동맹을 맺었죠 그러면서 스타게이트 어쩌고 어쩌고 그런다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오늘 데이터 관련주들하고 이제 그게 또 인공지능과 반도체로 다 이게 계속 다시 확산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내기 나오겠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그때에서 다시 뒷심을 발휘를 하게 되면 수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수익 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만 5천 원 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는 원래 실적 발표 앞두고 원래 흔들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덤비지 말라고 흔들리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오해되니까 빨간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물량을 털기 위해서 흔들어요 실적 발표 전에 흔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요 R&D 실적 좋다고 그렇죠? 실적 좋다고 기사도 보셨고 지금 질문하신 분들 알잖아요 대한민국의 1,400만 명의 투자자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흔들어놔야죠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거 뻥이다 거짓말이다 IT줄 빠진다 이렇게 겁을 주면 오늘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과 코스피를 팔 겁니다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모레도 흔들 수 있는데 IT줄은 결국은 좋아지니까 흔들 때 더 사면 되죠 비중이 많으니까 더 사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럼 한 몇 달만 기다려보면 되겠네? 몇 달까지 필요 없고 얘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올라가지 않으면 얘는 강한 종목인데 한 달 안에 안 움직이면 이건 부러져요 대나무가 휘어져야 되는데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조금은 휘어질 수 있지만 너무 휘면 부러지기 때문에 부러지면 안 됩니다 석 달까지 필요도 없어요 한 달 안에 움직여야 돼요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에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진행해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또 전화에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스티요 예스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8,600원의 10% 28,600원의 1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가 24,550원입니다 매수가도 이탈을 하긴 했는데 6%대 하락을 보여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스티는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선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기본적인 게 있는데 얘는 아주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네요 모르셨죠? 네 이거는 차트가 나는 차트랑 대화를 해야 돼요 얘는 오늘서부터 나는 조정을 받을 테야 하고 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시청자님은 올라가겠다고 사셨단 말이에요 얘는 나는 빠질 겁니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의견이 안 빠져서 지금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차트를 보면 이렇게 단기적인 N자를 주게 되면 이게 단기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매수하는 게 안 좋아요 대부분 이렇게 올라오면 빠져요 그리고 여기도 목표치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기 목표치와 단기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를 하든가 가역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정받는 이유는 HPSP하고 소송한다고 그런 소리가 있어서 아 맞아요 소송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기사에 ST가 그 ST가 얘가 맞을 거예요 얘가 그때 급등했으니까 소송해서 얘가 일단은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과거에 그런 기사들 나올 때마다 IT주도 얘네는 원희가 IPS인가 어딘가 근데 저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회원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예스티를 추천했던 건 아니었는데 물어본 게 있었었는데 과거에서도 그런 소송권들이 있으면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크게 얘네들한테 타격을 안 줘요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그리고 기사가 있잖아요 웃긴 게 긴 시간 예를 들어 그때 한 2년 정도 끌었던 것 같은데 한때는 이쪽에서 좋은 얘기 나오고 한때는 이쪽에서 좋은 얘기 나오고 저는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HPSP한테 좋은 얘기 나왔다가 또 안 좋은 얘기로 바뀌고 예스티한테 좋은 얘기 나왔다가 또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게 뭔 얘기냐면 이제 주가를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세력들은 그 뉴스를 가지고 주물렀다가 풀었다가 주물렀다가 풀었다가 지맘대로 요리를 한단 말이죠 어차피 둘 다 올라갈 건데 그리고 저는 어쨌든 누가 소송을 이기든 간에 누가 많이 진다고 해서 그 종목이 박살나고 전혀 뭐 혜생 불가능하고 전혀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특허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그 특허로 인해가지고 그 회사가 휘청절 정도?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요 얘는 정확하게 올라올 만큼 올라와줬고 지금 흔드는 건데 흔들었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런 소송의 얘기 나오면 좀 긴 시간에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소송이라는 게 무슨 증인 내세우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 뭐 판사든 변호사든 그 특허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뭐 시간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네가 얘기하니 내가 얘기하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한테 기술 뺏긴 것부터 해가지고 거기 소송 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엄청나게 지금 삼성전자 지금 중국에다가 소송 걸 것들도 되게 알게 모르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거 뭐 이거 하나 정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파괴되고 뭐 이럴 것 같지는 않고 IT는 결국은 이런 저런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만 2,500원 2만 원까지 밀려도 상관이 없다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수익으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 사실 소송 내용 뭔지 관심이 없어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지금 IT가 계속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으면 다시 회복할 거니까 나중에 다시 수익이 바뀌게 되면 다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SK하이닉스를 주셨어요 매수가가 12만 8천원에 20% 비중인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종가가 18만 5천 5백 원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거를 제가 작년에서 12만 2천원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더 싸게 추천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애들 더 싸게 추천하느라 그때 당시 대표적인 게 제주반도체예요 제주반도체 작년 8월달 9월달 계속 추천했는데 웃긴 게 하도 안 움직여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욕은 안 했지만 지겹다고 다 던졌습니다 그게 지금 780% 올라갔어요 하이닉스 주기 전에 가벼운 종목적으로 그거 말고도 TSE도 있었고요 그런 애들이 몇몇 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워니가이피스도 그때 당시 그때 종목 하나 마이크로 그렇죠 하나 마이크로인데 그때 당시 강하게 얘기했을 때 종목인데 780% 올라갔고요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제일 안 갔어요 그때 기준으로 많이 안 간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움직인 거잖아요 하이닉스는 원래 그런 특징이 있는데 작년에 어쨌든 의미적으로 대형주 대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에 큰 하이닉스를 작년 8월 7일에 12만 2천원에 들였던 건데 그때 생각했던 목표 가격은 20만 원이 맞았고요 지금도 아직 20만 원 못 줬죠 제가 작년 8월 달 주고 나서 9월 달에 처음 선언했습니다 하이닉스 10년 뒤에 100만 원 갑니다 9월 달에 처음 얘기한 거예요 11월 달 강연에서도 100만 원 간다고 그런데 그 중간에 목표 치는 20만 원 30만 원 계속 얘기하면서 왔는데 설마 그걸 못 들어서 질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자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작년 9월 달에 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 얘기했고 물론 실질적인 목표 치는 20, 30만 원이라고 9월 달도 얘기했습니다 9월 달 강연에도 얘기했고 11월 달도 얘기했고요 올해 2월 달 강연에도 얘기했고 엊그저께 3월 달 강연에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으냐면 일단 20만 원 가면 20만 원 가면 지금 현재 매매하는 그 비중이 20%가 적당하다 생각을 하고 욕심이 난다 그러면 30만 원까지 끌고 가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30만 원까지 그렇게 끌고 갈 생각이 없고 지금 다른 쪽으로 교체하고 싶기도 하고 좀 부담이 된다 움직이는 떨어지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20만 원 20만 원 정도로 왔을 때 절반 정도 파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저는 10년 뒤에 100만 원 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30만 원을 봐요 그런데 대응주가 쉽게 빨리빨리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 절반 정도는 20만 원에서 정리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요약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 기분이 빨리빨리 이렇게 진심으로는 오셨도록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